대체 무슨 안건으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된 거죠? 누가 안건을 낸 겁니까? 접니다. 제가 강만호 이사님을 대신해서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보금그룹은 천비공 재건사업에 뿌리를 둔 기업입니다. 천비공이 없다면 보금그룹의 정통성도 크게 훼손되겠죠. 그렇다면 신회장님께서는 천비공을 위해 무얼 준비하셨죠? 강만호 이사님은 20년 넘게 천비공 소나무를 준비했습니다. 천비공 위원회에서 강만호 이사님이 건축가로서 그 입지를 인정받으면 대표이사로의 복귀도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알겠습니다. 강만호 이사가 천비공 위원회에서 천비공 계승 자격을 인정받게 된다면 나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약속 약속 하신 겁니다. 검찰입니다. 강 회장님 비리 관련 자료 전부 압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임 회장의 비리와 행령권들 제대로 파헤쳐주십시오. 골문 상처는 반드시 돌려내고 가겠습니다. 협조사항 있으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같이 먹어요. 장소 다시 알려드릴게요. 금사월. 사월이가.